할렐루야 어떤 분이 사업에 크게 성공한 다음에 변변치 않게 사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에게 멋진 자동차를 한 대 사주었습니다 동생이 그 자동차를 마트 앞에 세우고 물건을 사가지고 나오다가 한 아이가 정신없이 그 차를 구경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 차가 마음에 드니? 예, 멋지네요, 참 멋지네요 그거 우리 형님이 사준 거야 그러세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갈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동차만 쳐다봅니다 너 한번 타볼래? 예, 태워주세요 타고 좋은 가다가 이 아이가 또 말합니다 아저씨, 잠깐만 내려주세요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아니, 왜? 제 동생에게도 이 좋은 자동차를 구경시켜주게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뛰어가더니 동생을 얻고 왔습니다 동생은 소아마비였어요 그 동생에게 형이 말합니다 봐라, 저 차를 봐라 저분, 형님이 사주셨대 나도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저런 차 너에게 사줄게 이때 그분의 가슴이 뭉클했다는 얘기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사랑한 거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인데 요즘엔 그렇지 못한 모습들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연세 있으신 분들 유산, 자녀들에게 잘 나눠줘야 됩니다 사이가 좋다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만 문제 때문에 이 갈리는 일들 너무나 많이 봅니다 형제끼리 사귀고 가족끼리 사귀고 교우끼리 사귀는 사김이 있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사김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사김을 가지면 복이 되는데 잘못된 사김을 갖게 되면 인생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342절이면 내 친구를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상가 늘 조심하라 노래하고 있죠 오늘 봄을 보면 사도 요한 우리의 생명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며 그분은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이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함께 계시다고 하는 단어 정지된 상태에서 함께함 이런 뜻이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 움직이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무의 일체 하나님 그러잖아요 벌써 창조 이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인격적으로 한 분이시지만 인격이 다른 분들 그래서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도 우리로 하여금 개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셔서 이 공동체에 속한 지체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본질적으로 사김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이 배웠잖아요 교회에는 네 가지 사명이 있다 또는 네 가지 기능이 있다 그 네 가지가 뭐냐 첫째 선교 두 번째 교육 세 번째 봉사 네 번째가 교제 아닙니까 코이노냐 히라바루 그래서 교회는 코이노냐 공체인 것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태백 예수원 시도 공동체의 창시자인 성공의 대천덕 신부님 이분 교회를 가르쳐서 교회라고 하지 말고 교회라 불러야 된다 그랬어요 그냥 한글로 하면 똑같은 교회인데 보신 것처럼 한문으로 보면 다르죠 지금 현재 교회라고 할 때는 가르칠 교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천덕 신부님이 얘기한 것은 사실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인데 네 가지 기능 가운데 하나잖아요 가장 본질적인 기능 가운데 하나인데 교회가 왜 이 교제를 소홀히 여기게 되었느냐 유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교육을 중시하는 가르치는 것을 중시하는 가르칠 교자를 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칠 교자가 아니라 교통한다 했을 때는 이 교자 이 교자를 써서 교회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가장 중요한 목적 교제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누구와 교제해야 되는가 당연히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수직적인 교제 수평적인 교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 두 가지 차원의 교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직적인 차원과 수평적인 차원 하나라도 없으면 십자가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제도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수직적인 사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은 받은 존재입니다 에덴 동상에서 아당과 하와 하나님과 대화했잖아요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제가 왜 끊어졌습니까 아담이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에덴 동상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겁나서 숨었습니다 부원은 이 에덴 동상에서 쫓겨난 데서 다시 에덴 동상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죄의 길을 가다가 거기에서 돌아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사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김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진정한 삶의 기쁨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 보면 요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김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사김이란 말 헬라우로 코이노냐 그렇게 말합니다 코이노냐를 한글로 번역해서 사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말을 보면 사김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 가지 뜻이 담겨 있는데 함께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김을 의미하는 교제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를 이룬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어가는 삶들 그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연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하나를 이룰 때 거기에 기쁨이 충만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내를 만난 때가 동대문교의 부목사로 있을 때입니다 아내는 인천 도하동에 살았었고 제가 이제 월요일날은 좀 쉬는 날이니까 월요일이면 주로 제가 서울에서 인천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루 시간을 같이 지내고 그랬었는데 인천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같이 보아동 가까운 데가 재물포역이니까 재물포역에서 제가 전철을 타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동대문까지 가는 막차가 11시 4분이었어요 그런데 11시 9분에도 전철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구로역까지 구로역이 종점이어서 거기서 내린 다음에 수원 쪽에서 오는 차를 갈아타면 또 그걸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시가 넘으니까 서울 동대문 도차하면 12시가 넘잖아요 제가 교회 정문으로 들어가서 그 뒤쪽에 있는 사태계 살고 있었는데 너무 늦으면 앞에 문을 잠가갖고서 뒤에 담 넘어가는데 막 철조망이 있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11시 9분 차를 타고 가면 굉장히 갈아타기도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담 넘어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제가 11시 4분 차를 많이 탔겠습니까? 9분 차를 많이 탔겠습니까? 주로 4분 차를 탔어요 왜 그러냐면 가려고 그러면 조금만 조금만 붙잡아요 붙잡으니까 어떻게 그냥 부딪히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9분 차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는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것입니다 사귐 속에 교제 속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 사랑과의 사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고스틴의 유명한 고백 잘 알지 않습니까? 오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힘이 없나이다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참 안식이 있고 참 기쁨이 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 이렇게 좋은 일인데 이렇게 귀중한 일이고 그 안에 기쁨이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사귐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요한 1서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려고 한 중요한 논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졌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어둠 때문이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불이 켜지면서 이 안에 어두웠었는데 어둠은 사라졌어요 불이 꺼지면 빛은 사라지고 그때 어둠이 오게 됩니다 빛과 어둠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 5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빛이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 가서 보면 만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이 빛이 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끊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이사의 선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놨습니다 사귐을 이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단절의 비극을 극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중보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요한은 그분을 가르쳐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분을 들었고 보았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과하심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고약 성경 요절이라고 하시는 요한범 3장 16절 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나서 복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그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이사회 53장 5절이면 그것을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보면 7절 얘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의 죽음, 속죄의 죽음 하나님과 우리를 사이를 화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분 우리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자백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빛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사김이 회복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에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오 마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된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켜 놓았다 사김을 사김이 사라지러워 만들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의 삶의 고룩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온 인생이 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의 보혈의 능력과 우리의 죄의 자백 지금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고룩한 사김을 유지하는 통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고룩하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과의 사김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대 하나님께서는 이런 수직적인 사김 외에 또 하나 이웃들과의 수평적인 사김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화해뿐만 아니라 이웃들과의 수평적인 화해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또 하나 성도들과 추구해야 될 사김이 있는데 바로 다른 성들과의 수평적인 사김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김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사이에 사김이 있을 수 있게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같이 보고 같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고 누구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바로 예수 크리스토 우린 예수 크리스토에 대해서 똑같이 들었고 똑같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김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공통분무가 있으면 얘기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군대에 다녀온 남자들 군대에 얘기하다면 날이 새는 줄 모르죠 군대라고 한 똑같은 경험 거기에서 고생한 이야기 그런 경험도 있으니까 만났다면 할 말이 많습니다 그 공통점 때문에 자연스럽게 많은 교제가 이루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들 같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같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들 같이 모여서 그분을 찬미하게 되고 그분에 대한 간증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코이노냐 성도의 사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 뒤 함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제로 그쳐서 안 됩니다 이 교제를 통하여 얻은 힘을 가지고 아직도 그분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고자 하면 그랬지 않습니까 전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4절에 대한 사도여하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또한 이 주님을 사랑한 성들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충만 인생 바로 우리의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1773년 영국 웨인스게이트라는 시골 소도시에 친례교회가 있었는데 단임하신 목사님이 존 포셋 목사님입니다 시골의 조그만 교회다 보니까 책을 써서 글을 써서 저술 활동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아주 어렵게 복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런던 대도시 교회에 초청을 받아 44년 성리던 시골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사 마차가 와서 거기에 얼마간에 이삿짐을 실은 다음 막 목사관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중 나온 성도들 목사님이 더 좋은 임지로 가신다고 하니까 차마 말리진 못하고 눈물만 흠칩니다 그 모습을 사모님인 메리 포셋 사모님이 보셨어요 이 사모님이 갑자기 땅에 주저앉으면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난 여기 못 떠나겠어 이 형제 자매들을 두고 난 떠날 수 없어요 사모님이 통과하자 삽시간의 교회 마당 눈물 바다가 되어졌습니다 잠시 후 포셋 목사님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짐을 다시 들여놓읍시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 이보다 더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목사관으로 들어온 목사님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찬송을 찬송씨를 씁니다 그 찬송이 바로 좀 이따 우리가 부르게 될 우리 찬송가 221장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앞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리 이런 하나님께서 사랑을 만드실 때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그래서 사람을 더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어울리며 함께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이 아니라 동료 인간과의 교제를 경험해 살아갈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느 우체국에 한 할머니가 오셨는데 기다란 줄에 그냥 서 있습니다 그걸 보고 직원 한 분이 물었어요 할머니 무슨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네 우표 두 장 사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직원이 할머니 우표는 저기 우표 파는 기계에다가 돈을 집어넣으면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기다리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 대답합니다 알아요 그런데요 저 기계는 저 카운터에 있는 아가씨처럼 저에게 잘 지내셨냐고 요새 허리 아프신 것은 어떠시냐고 손자들은 잘 있느냐고 묻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소케나 선교회 또 오늘 모이는 동호회 이 소그룹 잘 모여야 된다고 얘기한 것이고 소그룹을 통한 교제 강조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는 이런 교제를 기뻐하시며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우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함께한 그곳 나도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끼리의 교제 여러 가지 문제로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해결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머리 둘을 가진 어린아이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몸은 하나고 머리가 둘인 샴 쌍둥이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머리는 둘이고 몸은 하나입니다 이 아이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이를 한 아이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둘로 봐야 되느냐 옥신각신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라비가 지혜로운 라비가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주전자에 넣어서 한쪽 아이의 머리에 부었을 때 동시에 다른 아이도 울면 하나이고 한쪽 아이는 울지 않고 웃고 있으면 둘로 봐야 된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는 하나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어낸 얘기입니다 이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유대인이 고통을 당하면 다른 곳에 있는 유대인들 똑같이 고통을 당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성도의 교제는 개교의 테두리를 넘어서야 됩니다 노년교회라운 이 테두리를 넘어서서 이 세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 자매들로서의 교제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때문에 서로 흩어져 있지만 어디에든지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우리는 서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로 영적인 교통을 이어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 어둠을 물리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화목 제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죄의 삶의 간격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과의 사귐 그것이 또한 이웃과의 형제와의 사귐으로 이어지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깊은 은혜의 강물에 잠겨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죄인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시고 이웃과 형제와 사귐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 사귐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온교의 성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밭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